매일 이렇게 실을 달고 다닙니다. 오늘도 짐 가방 한가득 오늘도 올블랙에 많은 짐 뭐가 더 더 웃기니? 가게 ꜘ서 날씨가 엄청 많아졌어 날씨가 너무 달고 arriver 코로나19 신주씩 주식시켜주지 않는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박스 가자 이렇게 작은 게 1,500원이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원래 미싱기도 빌려야 하는데 자녀가 없다고 해서 네 번째 페인트칠을 합니다. 5시 20분. 페인트칠하고 조금 자다 올 거예요. 너무 피곤해가지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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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A동 샤워실? 한 번만 가봤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추워. 천둥 번개치고. 비가 와서. 어제 페인트칠에 넣은 게. 그 위로. 비가 쏟아져가지고. 더러웠어요. 한 번 더 칠해야 되는데. 우리 커피. 한 번 더 칠해야 되는데. 이번엔 태어난 카페. 비가 너무 손가락. 연어. 와 요구르트다. 난 원래. 오늘 밖에 나가서. 조금 건강한 게 먹고 싶은데. 비가 와서. 46. 이거 나오면 저녁으로 먹어도 되겠다. 거의 큰 것들 안 마셔라. 응. 저녁까지 있어. 할 것도 많잖아 언니도. 이제 반납하러 가야 합니다. 비가 오지만 뛰어갈 수 있어. 무삼이 없지만 셀 수 있어. 라떼를 사라. 라떼를 사가지고. 라떼는 말이야. 드릴을 빌리러 갑니다. 다른 친구가 이미 빌려봤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빌려 써야 될 것 같아요. 하아. 빌리러 갑니다. 그리고 화사에서도 빌릴 수 있다고 해서 화사로 다시 갑니다. 왔다 갔다. 세번이가 네번 끝에 드릴을 캡 됐습니다. 4번이랑. 드릴을 하고 사다니는 일요일날 예약이 있어서 일요일날 끝나고. 아저씨께. 이 여자랑 같이 먹으라고 해서. 여기다가 넣어주세요. 넣어주시고. 나는. 좀 먹었어. 나도 좋아. 골고루 다행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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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띄는 중 눈에 띄는 중 눈에 띄는 중 눈에 띄는 중 살치 완료 어? 드디어 집으로 가십니까? 여행에서 돌아가는데 어? 이제 아마 벌써 일시라는데 꿀남 나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가! 바이 바이 월요일에 가! 오디오 집에 갑니다 불까진부터 내일 또 올 거에요 일단 집에 가야지 3일만에 학교 탈출하기 성공 일시리로 가야지 자기가 되신 거 같아요 troubles 잠시만 다시 다시 갑자기 아기 다시 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